예 안녕하세요. 2022년 4월 9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은 느타리버섯 아 느타리라는지 표고 표고버섯 그리고 작업장에 둔 칡느타리버섯 두가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 제가 이 참나무에 지금 그 표고버섯 종균을 종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. 종균 이렇게 총알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요 예 하얀 부분은 설치료품입니다. 수분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일종의 그 마개 뚜껑이나 마개의 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구멍을 낸 이렇게 구멍을 낸 곳에 종균을 넣고 마개 뚜껑이 없다면 수분 손실이 생기겠죠 종균이 마르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치료품을 요 틈에 딱 끼우면 됩니다. 작업은 간단한데 이게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. 시간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눌려서 이것이 완전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치료품이 그렇게 하면 수분 손실이 방지되는데요 참고로 저는 표고버섯은 처음 해봅니다.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선택과목으로 전공 필수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는데요 우리 전공선택과목으로 퍼스트학을 한 학기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그냥 기초 이름 배우고 사실 저는 퍼스트에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수박 그 닭게 시골에서 해봤는데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. 그래서 손수 버섯을 키워서 한번 먹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다보니까 최근에 칭느타리 그리고 얼마전에 뽕나무에 또 느타리버섯 접종 해봤고요 또 이번에는 이 참나무에 이 표고버섯을 좀 접종을 해봅니다. 표고버섯 참고로 이 참나무는 며칠 전 친척 형님 집에 화목볼일날 하는데 최근에 다시 참나무 벌목을 많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많이는 필요 없고 그냥 경험삼아 이렇게 몇 개만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아니 여덟 개 하고 저 끝에 거는 저게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거는 저게 참나무가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도거든요 제가 가져올 때는 참나무로 가져왔는데 지금 이렇게 그 드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녀석으로 구멍을 팝니다 파면 청공 청공을 하면 되는데 파보니까 참나무가 다르더라구요 향을 맡아보니까 저기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그래도 제가 실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제가 저게 그 이 표고버섯 종균을 함접종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고 해서 참고로 이게 지금 그 드릴로 했는데요 이렇게 충전용 드릴로 제가 그 청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판이 판이 요게 그 한판에 592개 라고 하는거 같아요 한 600개 안된다고 하는데 풀로 충전해서 어 지금 절반 조금 더 이상 팠으니깐 약 한 350개 구멍 지금 이게 표고 종비율이 많아서 제가 구멍을 좀 천공을 많이 했습니다 한 350개 정도 이걸 파니깐 거의 충전이 충전이 충전 된 것이 제로입니다 엔코드 했습니다 배터리가 다 배터리가 다 따라 버렸는데요 그 정도로 이게 일반 그 나사무소를 박는다든지 이런 것과 달리 이게 그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쓴다 힘이 그러니까 배터리 손실이 더 많다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요거 청공할 때 주의사항은요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 드릴 드릴에 안에 보면 역시나 코일이 있는데요 그 발전하기에선 코일이 필요하겠죠 코일이 있는데 그 너무 장시간 계속해서 하면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그래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탑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 뺀 상태인데요 이게 안에서 들어가면서 그 나무를 파는 이 힘이 그 일반 그 나사못 못 못을 박는 것과 피스를 박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힘 차이가 그래서 이 충전기 충전용 드릴 사용을 생각보다 오래 못합니다 그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간다 파는 힘이 아 제가 지금 이거 잠깐 파는 걸 시연해 보셨으면 좋았을건데 배터리가 완전 인구되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못 보여드리겠고요 참고로 제가 오늘 요거 공구상에서 그 15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5,000원 예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나사 나사 못으로 나사가 있고요 들어가면서 이 날이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톱밥같이 이런 거친 톱밥을 파내는 그런 그런 식으로 해서 천공이 되는데요 참고로 15,000원 주고 샀고요 그리고 이 표고버섯 종전용 한판에 5,000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10원은 안 들어가고요 대략 한 9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요거 하나에 9원 이렇게 해서 천공해 놓은 곳에 이렇게 구멍을 내면 다행히 그래도 구멍은 다 내고 지금 그 배터리가 앵코돼가지고 요 작업은 마무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좀 많이 남았는데 남은 것도 고민되네 어떻게 할지 버리기엔 아깝고 해서 일단 냉장보관을 하든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관해놨다가 제가 다시 다른데 제가 그 주말농장 뒤쪽에 나무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한번 제가 구멍을 내서 자연산 펴고 그러니까 인공이니까 자연은 아니겠지만 제가 한번 접종을 몇 개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택이 남았으니깐 예 주변에도 찬나무 많거든요 요건 참고로 이렇게 밑에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다시 누르고 서초로풍까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끼워 주고요 그래서 수분 손실 방지하고 참고로 이 나무는 벌목을 하고 완전 생나무 상태에서 바로 접종하지 않고요 빠르면 15일 길게는 한 달 해서 이 나무가 수분 상태가 한 60% 내외에 있을 때 그 정도 된 상태에서 접종을 하면 좋습니다 금방 배워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5일에서 한 30일 지금 요게 그 나무 벤지 이제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거 왔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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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 접종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구멍이 남았는데 요건 마무리하지 않고 제가 그 지난번에 중간에 처음에 그 친근탈이 벗어서 만드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중간에 이제 그 균사가 배양된 상태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잠시 작업장에 이동해서 지금 현재 상태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작업장 안입니다 작업장 이렇게 그 차강망 비닐 그리고 이렇게 흰색 부직포 이렇게 3중으로 된 작업장인데요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안에서 온도가 한 27,8도 올라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웠어요 금전도에는 벚꽃 계약을 보면 알겠다시피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 이게 2월 20일 날 해서 이 안에 놔뒀는데요 이 온도 때문에 제가 제가 한 4월 5일이면 따먹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30월 이만 먹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는 온도 때문에 네 참고로 하나째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겨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한 일주일에서 10일 되면 요 안에 상자에 빈턴도시 버섯이 꽉 찰 겁니다 이것이 성장을 해서 아무래도 이 온도 때문에 버섯의 생육 적온은 18도에서 25도시 정도 정도 인데요 이게 옆으로도 조금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쪽 옆에도 나오나 보자 아 이쪽도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구요 옆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거는 이 측면은 어떻게 이게 그 종균이 좀 덜 갔는가 아니면 좀 아 말랐었네요 예 이게 상자하고 칙슬러시하고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쫙 안 붙고 있는 거니까 옆에 좀 말랐는가 봅니다 제가 그냥 칙칙으로 찡찡찡찡 그냥 물만 좀 뿌려서 그런지 아 수분이 좀 말랐던가 봅니다 예 일단 이쪽은 가운데 부위에 일단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 제가 요거 그 칭 넉타리버스 8개 만들어서 종균 배양 잘 된 거 친구 4개 먼저 주고 어 상태가 그래도 안 좋은 거 제가 놔뒀는데요 포항에 있는 친구 먼저 4개 주고 어 공유를 하고 지금 요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요 성장 속도 봐서는 한 4일 5일 연속을 한 5일 정도 지나면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칙 넉타리버섯 현재 이 상태다 아 제가 보여드리는 김에 지난번에 뽕나무 제가 뽕나무에 접종한 그 넉타리버섯 접종한 거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배양 됐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 비닐을 덮어 놨었는데요 아 아 아 아 예 제가 톱질로 해서 상처를 최대한 많이 내고 덮어 놨었는데 어떤지 아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서 보고 싶네요 이렇게 윗부분까지 충분히 제가 종균을 다 발라줬었는데요 와우 아 측면까지 오우 제대로 종균이 지금 하얗게 곰팡이 폈습니다 이 최대한 많이 발라주면요 그 다른 작균이 어차피 사물 그런 균들은 사물 기생이거든요 주건조직에서 기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감싸고 있으면 아마 작균이 덜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뽕나무 껍질 즉 조피 조피 틈에도 제가 다 종균을 먹였고요 이렇게 지금 많이 보이는 부분은 엔진톱으로 톱질한 것입니다 한 1cm에서 3cm 정도 제가 엔진톱으로 틈을 내가지고 이 종균을 넣었는데 아 지금 봐서는 배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아직은 이 안쪽이 온도가 작업자 안쪽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더웠다가 나중에 좀 그늘진 약간 더 시원한 곳 어차피 여름을 내야 되니까요 이 상태로 봐서는 지금 그 원래는 계획대로는 가을에 버섯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되면 자라면 5월 6월달에 버섯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칭근타리처럼 이 정도 배양되고 이 정도 습기 유지만 대주면 이것도 역시나 한 35일 뒤에는 이 균사체가 올라와서 버섯으로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찬나무 음목에 표고버섯 종균접종 그리고 지난번에 해놓은 칭느타리버섯 현재 상태 제가 나중에 여기 상자를 꽉 채우면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자에 1분을 채운 이유는 이렇게 쌓아서 쌓아서 그 좁은 공간에도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빈 공간 어차피 버섯이 자르면 이 위에까지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에 놔도 지금 밑에 칸에도 버섯이 있는데요 폭이 나도 버섯이 자라는데 문제가 없다 공간효류를 위해서 작년에 꽉 채워서 버섯을 키워먹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절반 절반 조금 못되게 제가 그 칙슬러시를 넣고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하여튼 칙느타리버섯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두 번 세 번 까지 계속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6월 7월 초 이것도 더위를 싫어하니깐 아주 더울 때까지는 우선 따먹고 여름을 특현나에 따라서 가을에 한 번은 따먹을 수 있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표고버섯 종균 접종과 칙느타리버섯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접종 과한 녀석은 제가 배양을 시켜야 되는데요 배양은 그 그냥 자연상태로 둘 생각입니다 자연상태로 어디에 둬냐 옆에 지금 그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가 있는데 저 나무 사이에 흙골에 녀석들을 포개가지고 이런 차강망으로 덮어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연상태에서 배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좀 그늘이 좀 덜 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 차강망을 한 두 겹 세 겹 덮어놓더라도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 나무가 너무 급격하게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물을 뿌려줘 가지고 이 표고버섯 이 종균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제가 표고버섯 종균 접종하는 것과 그리고 그 주의사항으로 이 배터리 손실이 큰 만큼 손실이 큰 만큼 그 예비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 배터리가 어 드릴이 드릴이 흔히 하는 말로 맛이 갈 수 있으니까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그 적당히 한 150개 정도 어 구멍을 냈으면 좀 쉬었다가 어 이 아니면 다른 걸 교체하고 다른 드릴로 좀 사용하다가 또 사용한다든지 해서 예 고장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여기 보기에는 여기 일산이더라구요 비쌉니다 15,000원 갑니다 예 오늘은 그 표고버섯 종균 접종하는 것과 칭드타리버섯 현재 성장상태 아마 금년도에는 그 추위때문에 제가 성장이 예상보다 많이 늦었는데 보통 35일이면 저쪽으로 35일이면 먹는데 금년도에는 약 45일 돼야 될 것 같네요 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